안녕하십니까 안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카페 회원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던 동남아 판매 전략에 대해서 준비하고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몇 달 전이죠? 동남아 관련돼서 라저다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 아마존 큐텐셀러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또 동남아 마켓플레이스를 공략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몇 기회를 지난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때 예측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라저다는 이베이의 시스템을 거의 따라 했기 때문에 상품 등록할 때 뒷배경이 없애야 되고 또 영어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제목과 설명도 영어로 써야 되고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발 동남아 배송은 이미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초보창업자들의 리셀러분들은 있는 이미지, 있는 사이트를 찾아서 포토샵을 하다보니까 상품을 많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라저다 직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라저다에서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은 좋은 상품 싸게 많이 등록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직은 별도의 키워드 강구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라저다는 영어로 상세필리 만들어서 얼마나 빨리 많이 올리냐 이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는 동남아 라저다가 메인이지만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우리가 관심 갖는 11번가 11이야 말레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이미 11번가에서 11번가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지난 4월에 말레이시아까지 오픈을 하면서 현재 11번가 말레이시아에서는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동남아 시장 공략을 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라저다, 11번가 말레이시아, 큐텐, 싱가포르 이렇게 영어권을 쓰고 있는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는게 우리한테는 새로운 미션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번가 말레이시아는 한국에 있는 11번가 플랫폼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당연히 영어로 써야겠고 상세 설명을 영어로 써야겠지만 뒷배경이 하얗다든지 이런 이미 정책은 라저다에 비해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 시장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라저다, 말레이시아, 11번가 말레이시아, 큐텐, 싱가포르 세 개를 동시에 공략하시는게 좋습니다. 초창기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선배 셀러들보다 이베이 아마존에 먼저 진입한 선배 셀러들도 언젠가는 라저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 초보 창업자분들께서 많이 공부하시고 선점하시는 현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제가 생각하는 동남아 판매 전략은 첫 번째 선점입니다. 두 번째는 라저다의 이미지 정책 그리고 영어로 써야 되는 이런 번역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발표했던 새로운 전략은 한국 물건을 동남아에도 팔지만 영어권이기 때문에 미국 물건을 동남아 라저다 말레이시아, 큐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큐텐에 올려놓고 영어고 나라가 반대이고 영어이고 환율과 관세만 바꾸시고 그리고 동남아 고객들도 해외 브랜드를 당연히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몇 년 전에 구매된 초창기 시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몰래 몰래 판매하신 분도 계시고 훨씬 국내보다 마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물건을 동남아에 팔면서 반대로 미국 물건을 동남아에 올려놓고 고객이 주문을 하면 미국에서 동남아로 보내준 이 시장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미국발 동남아 배송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세팅을 하고 있고 곧 테스트로 오픈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11번가 말레이시아가 저희가 이미 더 빠르게 세팅이 돼서 한국 물건을 11번가 말레이시아에 올리는데 먼저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공개를 해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글로벌 셀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대량 등록 솔루션 플러스 자동 재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저희 엔토스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엔토스는 내가 원하는 상품들의 URL을 넣어서 상품을 수집하고 관세 배송비 환율 맞이 누르면 자동으로 바뀌어서 반대인 나라에 등록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량 등록해주고 재고 관리해줍니다. 이베이 아마존, 라자다, 말레이시아, 큐텐, 일레브니아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몇 개몇개 올리는 것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대량 등록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이템을 시장 조사하시고 원가 분석하시고 좋은 아이템을 타졌으면 그걸 수동으로 하는 것들을 엔토스를 이용해서 대신 대량 등록해준다는 툴에 불과합니다. 대량 등록 쓴다고 해서 무조건 대방된 게 아니어서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500개든 1000개든 수동으로 올렸을 때 주문 들어왔을 때 해외 사이트, 해당 사이트가 품절이면 고객한테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엔토스는 대량 등록 플러스 자동 재고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원래 사실은 구매대행 사업자를 위한 해외 물건을 국내에 파는 구매대행 사업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동남아 시장이 오픈되면서 한국에 있는 물건을 동남아 라자다 일레븐이야 말레이시아에 올리고 미국 물건을 동남아 라자다 일레븐이야 말레이시아 싱가폴 Q10에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세운 전략은 한국 물건 중에 지마켓 글로벌, 12번가 글로벌 해외에 진출하려고 만들었던 많은 영문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그 영문 쇼핑몰들은 자체 마케팅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그런 쇼핑몰들을 찾아서 엔토스를 통해서 수집을 해서 동남아에 대신 올려놓고 고객이 사면 해당 사이트에 사서 보내주면 됩니다. 단 국내에 있는 쇼핑몰들한테는 직접 연락을 하셔서 해외에 팔 거니까 이미 써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11번가 말레이시아는 국내에 정말 큰 또는 작은 영문 쇼핑몰들이 분명히 해외에 진출하는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 거를 수집을 해서 올려놓으시면 번역에 대한 이슈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는 그 사이트에 연락을 하셔서 내가 니네 물건 해외에 팔아줄 테니 소비자 가게부터 쌓여줄 수 있는지 딜까지 하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이건 당장 할 수 있고 11번가 말레이시아는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로는 상품 등록 개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국내는 있지만요. 그래서 선점에서 빨리 좋은 상품들을 발굴해서 11번가 말레이시아에 올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곧 오픈할 미국발 동남아 배송이 되면 미국의 아마존은 기본이고 폴로겹, 짐벌, 아베크로 한국에서 치열했던 그 유명한 브랜드 사이트 상품들을 소싱을 해서 라주다, 말레이시아 11번가 말레이시아, 큐텐 싱가폴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미 큐텐 싱가폴 제가 오프라인에 공개해드렸던 몇 분의 셀러와 11번가 말레이시아에 40만개, 20만개를 올리신 분들이 하나 팔아서 최소 3만에서 5만원 이상 마진을 보고 있습니다. 대가 말가가 고민하신 사이에 이미 선수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 창업자분들을 위해 드려서 먼저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11번가 말레이시아는 한국 물건을 말레이시아에 올리시고 그리고 미국 물건을 라주다, 말레이시아 그리고 11번가 말레이시아, 큐텐 싱가폴에 올릴 수 있는 저희 엔토스 프로그램을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엔토스 플러스 라주다 고객들한테 20명만 받았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포화될 수 있고 다른 솔루션 회사들이 또 부랴부랴 만들어서 또 뿌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점이 중요하고요. 대신 저는 불필요하게 많은 셀러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번처럼 딱 20명에게만 솔루션을 먼저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추가를 받을 자마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셉인지 잘 알아보시고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서비스는 엔토스 플러스 동남아 오픈마켓 라저다 말레이시아, 11번가 말레이시아, 큐텐 싱가폴에 대량 등록해주고 재고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오픈하게 됐습니다. 조부창업자분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요. 자신 있게 나왔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수집하고 하는 것들은 100%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100% 재고 관리를 실시간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한번 저희가 자동으로 해드리지만 분명히 문제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건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이 동남아 시장이 얼마나 좋은 상품을 빨리 선점하냐 그게 관건입니다. 나는 좋은 상품을 찾아서 한두 개 올릴 거야. 제조를 하시는 분은 가능하지만 제조를 하지 않고 물건을 사입하거나 우리 같은 리셀러들은 속도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믿고 오프라인에서 한 번 정도 제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은 글로벌 셀러 우리 회원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건 확신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도 딱 20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켜봐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카페에서 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까지 수개월 동안 준비했던 저 우리 개발팀 그리고 과연 스태프 직원분들 그리고 많은 조언을 주셨던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를 통해서 동남아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걸로 감사하고 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감회가 새롭지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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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